오늘은 비제 라우러가구요 오늘의 오늘 먹을거라는 예 이거 더블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세트 그리고 이거 그 감자튀김일걸요 그리고 또 이거 맥너겟일걸요 예 이거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추천한 멀시만 눌러주시구요 시계의 지샥 빅페이스 흑금입니다 화제 X때지 그치 방송아 나도 인정할게 반지는 55만원짜리 예 우리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구독해주시고 제 아프리카로 많이 넘어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빨간머리면 처음하냐? 먹고싶다고? 이게 더블쿼터 치즈 파운더버거 세트가 여러분들이 매력을 모르시는게 이게 굉장히 좋네 맛있거든요 진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와요 예 보여드릴게요 아 시발 이게 그냥 그냥 끝내주는 그런 맛이거든 얘들아 너네들이 좀 모르겠지만 아 시발 보이십니까? 예 안에 여기 겉에 묻어있는 그 응? 에액이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난이구요 예 정해져 할게요 예 에액은... 나 오늘 저거 먹었다고? 야 솔직히 맛있지 않냐 이거? 야채 조금나 없네 그니까 좋은거지 병신새끼야 야채 싫어할수도 있잖아 반사람들 어? 맞아 아니야 상식이 없어 미친 쯧쯧쯧 왜 미친이지? 맥도날드는 버거는 별로더라 먹지마세요 혜주야 그러면은 아 너 치킨 먹고있어? 부럽다 보경아 나도 치킨 몇조각 보내주라 음... 아... 존맛이에요 아 존맛 너무 맛있다 나 배고팠는데... 아르메 안녕? 애들아 팬클론이냐 라오랑 쌩댕하고 우리 좀 반말좀 하자 어때? 응? 어때? 진짜 맛있는데 저거 그니까 존나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일단 우리 500분정도 모시고 있거든요? 추천과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매일방 생방송 10시고요 추천 절차 안해 우리 중계방군들도 우리 채팅 못치느라 답답하실텐데 팬값 하세요 그러면은 흐헤헤 아 야 팬값 좀 해줘 니네 팬딕인데 너무 안하는거 아니냐 맨날 한 다음에 오빠 꼭 할게 꼭 할게요 옙병 흑금이요? 짜요? 응 응 야 알아... 아니 인터넷에 쳐서 보세요 이거 10,100원이요 응 돈 달라고? 어딜 봐서요? 어우 존나 맛있다 맥노게 소스요? 이거는 그냥 저는 맥노게 소스 싫어해요 응 이 쌩쩡매이 팬클론이 고맙다 라오랑도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 라오데머니 형 몰라요 응 라패스야 맛집이요? 없어요? 라패스야 먹을 거 딱지 없는데 이루다 깔게 빼고 헬로버거도 있다 헬로버거도 존나 맛있는데 응 이 햄버거 홍콩에서 먹어 병신아 여기 한국이야 미친놈아 한국 걸 먹어야지 뭔 홍콩 걸 먹어 순돈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니 봐 네 귀 옆에 털 뭐예요 아 이거 머리 아까 고데기 안된거예요 나이 찌냐고? 일찜 아닌데? 음 일찜 아니야 나 일찜같아요 님들? 나 일찜같애? 아갈 해라 아 죽게 죽게 응 감자튀김이니까 죽게 자 쳐먹어 응 거의 가만히 앉아서 처먹어라 아롱아 강아지 이름 아롱이 아 롬이가 아니라 아 롱 롱 롱 롱 롱 입술 왜이렇게 빨개? 아까 팬들이 존나 쪽쪽 빨아댔거든요 입술을 응 죄송합니다 장난이구 갈비 좀 저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같은 자유로움 자유로움을 얻고싶어요 나같은 자유로움 나같은 자유로움이란 말이야 그런게 있어 알아서야 알아서 뺏어 응 음 맛있네요 옷 어디서 사요? 저 옷이요? 아보케에 저 700만원 질렀나? 진짜 700만원 정도 지른거같애 응 개같은 소리하고있네 뭔소리야? 저게 나 변했다구요? 뭐가 변했어요? 성드립하지마요 더럽네 아니 저기요 성드립이 왜 더럽죠? 야 너는 자기 몸이 더럽습니까? 아니 어이가 없어지네 일단 햄버거 한개 뭐 아 햄버거 한입 먹고 얘기를 해보자 응? 네 안에 케찹이구요 나는 왜 성드립이 더럽고 그러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십니다 아니 왜 더러운거에요? 응? 성드립을 좋아해야지 우리 몸은 더러운게 아니에요 인체의 신비 예술입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이게 더러웠으면은 미술 응? 미술하시는 분들은 왜 미술 여자들이 막 남자들 막 빨개 박고 막 이러고 포즈 잡고 있는데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사내 하면서 나 이러는거 뭐냐? 이게 더러워요? 에? 근데 여자들은 좀 뭐랄까 좀 예술성이 없어요 응? 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오시오 응 택트 어 택트 택트 네 그거 그거 어이가 없네? 야 그거는요 그거는 진짜 막 성폭행 성희롱 막 그런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게 있어요 남성분들 저와 함께 공감을 한번 가지시죠 펜넥 한번 달아주시고 추천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짜증나네 그거는요 응? 성폭행 성희롱이 아니라 행위예술이에요 알겠어요? 어이가 없네 한민관 드립 치지 마시구요 응? 행위예술이라고요 알겠어요 님들 네 추천과 질차 좀 해주세요 그쵸 맞죠? 아 이상민님이 뭘 좀 아시네 응? 공부하는 것도 잘 사실 것 같지 당연하지 행위예술이야 얘들아 응? 응? 아 응? 먹고 있잖아 또주 까로가? 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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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 논리야 라오 논리 응 성드립은 예술입니다 행위예술이라니까 응? 꿈이 뭐야? 나 행위예술 작가 죄송합니다 머리요? 나 이건 너네 화장품 사는 데가 어디냐 아 뭐였지? 또 까먹었다 아름다운? 뭐였지? 아름다운이었나? 뭐였죠? 퀵두 갖고 싶어하니 뭐 25개 감사합니다 애 좀 찔러보시는데 안 돼요 응? 말 변하셨다고 고마워요 나 맞아 아름다운 아름다운이 아니었구나 응 거기서 어 거기서 탈색약 그때 막 세일이었거든 탈색약에다 코랄핑크 그거 두개 샀거든요 아 탈색약 한통에 코랄핑크 두개 샀거든 아닌가? 어 탈색약 두통에 코랄핑크 한개 샀거든요 근데 세일에서 5500원에 샀어 X때지 응 아리따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내가 어찌 알아 에뛰드? 그건 또 뭐냐 이니스프링크 그건 또 뭐냐 화장품 메이크업 존나 별거 별거 다 나오네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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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 기집애들아 응? 샤넬 모르니 샤넬? 우리엄마 우리엄마는 우리집이랑 똑같은 그거 썼는데 뭐였지? SK인가? 토니모니? 그게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비싼거 써 이 요망한 기집애들아 응? 아 화장품 그 얘기 그만하세요 베네피트는 또 뭐 그 카페베네냐 X발 네이처 퍼플릭 네이버라 하세요 그냥 X발 뭐하는거야 지금 응? 비싼거 쓰라고 응? 더페이스샵은 또 뭐야 X발 페이스북 하세요 그냥 에? 존나 어이가 없네 X발 이상한 얘기만 존나 많이 해 응? 추천도 눌러주세요 저희 결찾기를 하는데 웨이버 생방송 10시 10시니까 그냥 빨리 추천절차 예 전 먹방하는 비디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추천절차 기억이요? 응 코리아나? X발 한국에서 사세요 그냥 중신새끼 아냐 저거 어? 조명 꺼봐요 니나 끄세요 응? 니네 집 불 끄세요 SK 피트해라 뭔소리야 저거 SK 아파트 사실래요 저희 집? 흐흐흫 응 겁나라뇨 응? 황미자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니미녀예요? 개맞던지 미안해요 제 성대에서 갖고 온 그런거기 때문에 아가씨도 회가 싹싹해 귀여운 새끼 저기서 앉아서 있네 배터리 갖고 온다고 배터리 갖고 온다고? 알겠어 보경아 배터리 갖고 와 스킨푸드? 병신새끼 아프리카 아프리카 나빠리 벨스비제 스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현재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롤디밥 해달라고? 밥 처먹잖아요 개매비제 겸둥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겸둥님 안녕하세요 로얼맞이네 주인님 안녕하세요 게임 잘하냐고? 저 게임 안해요 롤 전 롤하는 남자 아닙니다 응? 롤하는 남자가 아니야 얘들아 응 다 롤남이 아니에요 가라니 초콜릿 11개 고마워 혜진님 안녕 아 개빨이 처먹네 음 음 음 딱 한 남자야 며칠 고맙습니다 롤 뜨자고? 롤 안한다고 방금 말했잖아 걸어다니는 성인병아 도배님 안녕하세요 응 아우 당연하죠 저는 원래 밥을 좀 빨리 먹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밥을 좀 일부러 빨리 먹는 편이에요 예 여기에 방금 한 개 먹었는데 아 시발 뭐 안 먹으면 지랄이고 시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이게 이게 몇 개냐고? 류헤드 빙빙? 한 개 잖아요 어? 진짜 치고 싶다 저 느낌 피파 좀 하냐고? 게임 안 한다고 이거 호래야 응? 롤 오빠 나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나갈까? 아냐 아냐 나가지마 응 빨 먹으면 쎄? 나 너랑 말하는 거 좋아서 그렇지 이산이 형이에요? 어 채수 안녕 왜 벌써 방종했어 채수야 응 오빠 욕 좀 씨발라봐 됐죠? 네 햄버거에 뭐였냐고 병신아 햄버거에 뭐했게 뭐했어 지금 처먹고있지 병신새끼 아니야 저거 응 응 펜딩만 반말하면 되지 응 펜딩 해줘 라온은 사랑님들 다 얼마나좋아요 염택할게 훨씬 나 그래 럭키아 사랑한다 고맙다 정준영 닮았다 고맙습니다 그만하라구요 아니 뭘했는데요 씨바 햄버거 처먹는 것도 왜 그만하라 그래 요 개쩌지 알아요 저도 햄버거 학대하기? 뭔 개쩍있죠 저건 또? 에? 논리가 안되는데 저거는 라온은 내꺼입니다 팬갑도 하세요 막 이상해요 형? 채수같은 여자? 네 왜 라온은 팬님을 좋아해 팬갑도 좋아하지 응 털털해야죠 남자는 털털해야됩니다 남자가 너무 착하면 안돼 응? 야 만약에 생각을 해봐 얘들아 네 행위예술 얘기좀 할게요 잠깐만 행위예술 만약에 나중에 너희들이 남자랑 남자랑 딱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딱 왔어 방송 존나오게 돼 칠착해세요 씨바 그러면 봐봐 딱 결혼을 해 그러나 막 신혼여행을 딱 왔단 말이야 신혼여행을 딱 왔어 근데 응? 남자가 아무것도 안해 그냥 뭐 딱 원하는식으로 딱 그냥 막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봐 너무 착해가지고 어? 그런데 그럼 왜 너네가 이럴거야? 너무 착하면 안돼요 남자가 좀 뭐랄까 결혼 안한다고 지랄 염병통 찌리고 있네 야 벌렸어 너 이럴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착하면 안돼 좀 쌍남자같은 스타일 응 딱 표정이 딱 어떻게? 이런식으로 잘봐요 딱 캠을 좀 가까이 좀 할게요 좀 더럽겠지만 있는데 응 기다려봐 뭐야 이거 캠이 왜 오케 됐어 잘봐 딱 이렇게 못표정했어 지퍼 자 시바 이런 이런 쌍남자같은 스타일을 사겨야되요 오케 왜 저러죠? 죄송합니다 예 채수야 미안해 채수야 아까 미안해 채수야 화 풀었지? 미안해 자 한입 먹어 응 채시 꼴넘 채시 몰라 병신아 어 나 초콜리 부자야 니네 때문에 별풍 부자 좀 시켜줘 얘들아 별풍 부자도 시켜주면 안되겠냐 즐겨찾기 추천 좀 눌러주세요 민음아 배고판 아 진짜? 자 에헤 지퍼우 빤스 미친댓기 빤스 중독자 새끼 가은이가 올해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오 가게 오심 에? 가게가 또 뭔 개소리야 저게 배고파? 기다리면 채수야 좀 참아 응 집밥 없어? 별제 동의서 필요해서 배분 못 사는지 엄마 폭 몰래 하세요 이거 니네 시발 테이즐넘너에서 막 그거 막 연금 산다고 캐시 지를 때처럼 좋다이다 이거 인증받아야 돼 그럼 꼭 받아야겠다 응 데빌킹 엔젤킹 몰라요? 그 연금? 그거 살 때처럼 빨리 지르세요 니마 응? 애폼 못들여서 미안하다고? 괜찮아 미안할 필요까지야 응 쏘면 되지 테런한다고? 나도 테런이 응 나도 테런 개충이었는데 테이즐넘넘너 몰라 고경아? 응? 너 상취 없지? 테이즐넘넘넘넘로 몰라? 염색 고추장으로 하셨나요? 집게 드림역 존나 없네 저기요 죄송한데 나도 드림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케찹으로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약했죠? 응 팍! 이거 새끼 돼지새끼 아니야 계속 달래 내가 좀 먹겠다는데 응 욕 좀 그만해 거세해버리고 싶으니까 거세해버린대 박혁거세 책이나 읽으세요 개새끼야 욕하지마요 이게 내 방송스타일이야 알겠어? 이게 내 방송스타일 라오 오빠는요? 방송스타일 알겠어? 내가 욕하는 거 듣기 싫으면 꺼져 꺼지라고 하하하 띵 꺼져 네 장난이에요 알겠어요 욕 줄일게요 배영씨나 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음 펭클론니랑 라오랑 땡땡이랑 우리 추천가지고 자세해주세요 매번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귀엽다고요? 알죠 응 싫어? 아이 ㅅ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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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 같은 새치 이제 컵이야 컵이 다 빨아들여 컵들림 아 맞다 컵들림 컵들림 저한테 온무늬 카톡으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냐고 라오 덤비라 아가리야 하고 있어라 음 한빈과는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그래 나 한빈과는 닮은 거 알겠다니까 한빈과는 얘기 좀 그만해 왜 이렇게 귀엽냐고 그러게 와 전부 다 펜딕이네 와 사랑스럽다 얘들아 펜딕은 왜이래 왜 사랑해 그렇지 다 반말해라 아 씨발로만 그만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도 존나 계속 달라해가지고 컵이 몰라요 컵이 안 닮았지 한 나동전만 엑소 닮았지 않겠지 죄송합니다 오빠 사랑스럽다 그치 아 얘가 자꾸 짖잖아 이진아 주말하는데 가족같은 아니 씨발 몸척 좀 죽겠다는데 왜그래요 용반지 개페고싶다 와서 폐씨발 물싸움 개새끼야 물에서 싸우는 새끼 섹스님 별풍선 한갱감사합니다 행위예술이네 이거 이사람도 여기 지금 올라가시는사람 빨리 올라가 올라가 빨리 없어져줘 패닉에서 고맙지만 강동원 날랐다 당연하죠 추천좀 들어주세요 김경인 알죠 인상력이야 세수같은 림치볶음 림치볶음 머리스타일이세요 김치볶음이겠지 뷔우신같은 새끼 오타내지만 존밥 뭔소리야 야 나 저거 못읽어서 왜강쾌했어 읽고 강쾌좀 해줘 이제 숲소리에 수사슴 발음좀 해주세요 그게 뭔 개소리에요 저 새끼 아까부터 이상한소리하는데 혹시 씨바 그분의 옷입니까 호경은같은 새끼 오빠같은 머리스타일 너무 좋다 그래 그니까 패닉해야지 내 눈 몇이냐고 나 한쪽 나 짝눈이에요 한쪽은 2.1이구요 아 2.1이라니 1.2구요 행위예술이 또 별풍선 한갱감사합니다 한쪽은 1.2구요 한쪽은 0. 몇인데 까먹었어 병친 눈짝이에요 머리 검은게 더 나은데 아니 어쩌라구요 그냥 보는대로 보세요 꼭 그렇게 돌직구로 말해야겠어요 야 만약에 니 앞에서 니 앞에서 말이야 니가 존난 뚱뚱해 살 빼세요 세기봐 이러면은 그냥 보는대로 봐 아 엘로게츠는 없어 그치 새끼가 이씨 근데 자퇴했어요 컴들이 뭐 왜이리 비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표형이 어떻게 한건데 응 내가 슬퍼지네 오빠 사랑해 내가 갑자기 왜저래 쟤네 매니저들 미쳤나봐 공부 정말 잘하죠 머리에 피 부었나요 케찹 부었다고요 병신새끼야 라오형은 먼 머리에도 잘생겼어요 프리야 똥꼬팔지마라 똥꼬팔하면 팽급을 해야지 안그래? 응? 니가 별꽃이지? 니가 별꽃이구나 말추천좀 눌러드리라고요 쉽더학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와 오늘 추천이 1238개인데 더 눌러줘요 미쳤냐고? 뭔소리야? 아냐 리장님 얘는 왜이래 갑자기 마인드 진화님 왜이래요 인데 아마추어같이 먹을거가꼬 장난치지 계속 처먹고 있었어요 입에 깨도 배에다 다 쑤쳐놓고 있었구만 뭔 계속 처먹지 말라야 온이 없어 아니 시발 몇번을 좋아야돼, 아롱아 아보케이랑 컴드림 뭐가 다 이뻐요?? 저는 솔직히 옷은 컴드림이 이쁜데 아보케께더 좋긴 해요 왜냐? 왜냐 그럼 캐쥬얼하고 컴드림 좀 뭐랄까 너무 화려해서 밖에 나가려고 나갈까? 미안 컴드림은 좀 나가서 이기가 좀 모시게 해 나 되게 많이 슬픈다 이해해 시청자가 많잖아 어쩔 수 없어 그걸 이해 못하면 안되지 그치 보경아? 안그래? 아이 새끼 존나 몇.. 천천히 처먹어 병신아 컴드림 모델 안하냐고? 아직도 하죠 정액 뚫림 미친새끼 편의예술같은 새끼 어디로 문의하냐고? 나한테 카톡 줘 내가 녹방에다 방종하고 녹방에다가 그거 올려놓을테니까 나한테 카톡 주면 돼 알겠지? 알겠지 마이프렌드? 천 눌러주세 존나 많이 줬잖아 나도 좀 먹자 사러다가서 처먹어 왜 사람 먹는걸 먹을라 그래 나쁜사람 나쁜사람 걔한테 감자 좀 불맛있냐? 처음 와서 음 음 아 왜 귀엽다고? 그쵸 이것도 와보기꺼에요 혼자 사냐고? 아니 나 혼자 살다가 집 왔죠 나 혼자 사는데 와 진짜 후회한다 나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800원 진짜 침대까지 싹 다 뒤져서 800원 화면 칠뻔? 이런 싸워하시기 잠깐만 타임 라오야 교하고 형인데 아 어디갔죠? 조금 쫄아서 안와요 저는 쫄아서 가지 저는 형한테 쫄아서 안가.. 뭔 개소리죠? 형한테 전혀 안쫄았어요 이 비용신같은 새끼야 좀 까불지 마세요 씨발라마 직접 찾아오던가 아 욕때문에 이가 범껴야겠다 그럼 성드립으로 바꿀께요 섹스 검은머리가 헐 낫다 아니 어쩌라구요 니가 만약에 존내게 십뚱뚱한데 야 살 빼요 씨발 살 뺀게 더 낫다 이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좋아요 에? 그니까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뱉지마요 나도 돌직구로 뱉을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아니 씨발 같은말을 반복하게 안해 자꾸 응? 지금 머리가 더 잘생긴 그래 저렇게 씨 짜증나 머리색깔 좀 고쳐라 넌 니 얼굴이나 고쳐라 인마 연예인이냐고? 아닌데? 어? 윈니아린이 바꿀 뻔한 사람이잖아 예 저 윈니아린이 바꿀져라 아름이 무슨 색깔로 염색겠니? 코랄핑크라고 몇번을 말해요 이 코딱지같은 새끼야 아 존나 같은말 반복하게 아 짜증나 아롱이가 왜 불쌍해요 서행국 마누라 새끼야 내가 계속 이한테 지금 감자튀기 몇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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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줬는데 사료가서 드세요 에? 사료가서 드시라고요 여기서 그러지말고 에? 오우 미안 추천좀 눌러주세요 제겨찾기만 아직 철 철이 좀 철 들었네 유헤드 빙빙? 뭐라는 이신거죠? 믿음아 나 심심해 알겠어요 철아 기달려 먹방 끝나고 달려갈게 정답 집에 있는데 서행디 펴 드세요 저희집 비었도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봐봐요 우와 으어우 엄마 아빠 Wald 없 Gilbert cir 저illas 즌 아 어 우리집에 아무도 없다고 이런 거 음악 아무도 없다고 자기의 radial 드디어 남혜느님이 놀았다 아니 니가 해달라며요 혼자 안살아요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엄마가 건설업을 하시는데 둘 다 대표거든요 일때문에 나가셨어요 지방으로 기꿀 그때 반전으로 엄빵 오면 대박 나 그때 언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전인가 먹방하려고 다 벌꼬치 시키려고 하는데 섹스 섹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새아빠 딱 들어와가지고 뭐가 섹스야? 이래가지고 매니저들은 좀 기억할거에요 재연이나 시연이나 나연이 있으면 걔네도 기억할텐데 나연이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분 정신병있나요? 아뇨 저 나주정신병원 출신이어가지고 병신팽콧 개색이야 아까부터 개질을 떠네 너 오빠 여기 좀 봐주세요 봐봐 임마 집과 이제 새아빠에 저 아버지 돌아가셔도 돼요 수천정도로 아씨.. 몇번을 줘야돼 이거 준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만 먹고 아로가 너 이거 많이 먹으면 안좋아 살아먹는 음식 먹으면 안좋아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냐고? 아니? 가족이랑 같이 살지 나 예전에 고시원 살았는데 힘들어 뒤진줄 알았다 나갈게 유희야 왜? 아마추어 아냐 너? 그래 유희야 내일 들어오고 문상은 좀 문상 부탁할게 추천질찾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롱이 걱정해준다 이새끼 먹을거 달라고 지랄 염 떠는거에요 빨리 추천좀 눌러주세요 빨리 즐겨찾기랑 빨리 눌러줘요 에? 추천좀 눌러줘 즐겨찾기랑 추천은 저 더럽게 잘 누르면서 줄찾은 굉장히 안누르더라 진짜 너무하다 얘들아 저희 컴드림옷도 많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해주세요 여기 다 제 방송국에 있으니까 살사람 오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즐겨찾기 추천 좀 해주시구요 매일반 생방송 여시고 우리 유튜브구독이랑 페이스북 페이지 남의는 좋아요 많이 좀 해주세요 알겠죠? 아롱이 먹이고 죽여요 개그하세요? 사이코세요? 오빠 마이크 얼마? 백만원이야 설아야 라오보지추룸님 라고 하는게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저 보지 아니고 자지거든요 닉네임 바꾸세요 마저 추천 재주차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님들 감사합니다 렉이 너무 심하다고? 니 핸드폰이 짭짤이라고 생각은 안해봤니? 나 그때 중기때 살아가지고 뒤지는지 않았다 진짜 응 그치 왜 안걸리지 여기서 주작이야 이씨 라오랑 안영이가 우리 중계방에서 우리 초콜릿을 열어줘게 고맙다 안영이 안녕 전화콜하면 별풍선이 뜬다 그니까 누구랑 누구랑 진심 잡혔어요 그니까 머리 색깔이 이러죠 음 머리색 보면 볼수록 매력이다 머리색만요? 내 말투랑 그런건 싫어해구 내 말투랑 그런건 싫구요 머리만 좋아해요 십작스님 아 십덕규님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 기침 나옵니다 담배 끊어 새끼야 다은아 담배 끊어 우리 누누랑 이름도 똑같아가지고 담배 끊으라고 나 반항아 어쩌라고요 1층이시네요 추천한번 시만 눌러주세요 물어보는거 실례했는데 전학 간 학교 별로에요 아니 전학 아예 학교 그 학교 자체를 안가다니까요 나 담배 안피거든 구락 가고있네요 원래 저 원래 오빠 영상 유튜브에서 봤다가 이미 아 진짜요? 팻닉하고 팬가입을 하세요 이 짜... 짜파게티 같은 년아 어? 유튜브에서 왔으면은 네 어쩌고저쩌고 츄리님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멋지다고 그니까 팻닉이랑 절차를 해야지 나 끊으라고? 나 담배 안피어요 내가 담배필거 같애? 아 어이가 없네? 오 대박 오니? 전혀? 안피는데? 오니? 전혀 안피는데? 다섯개 다섯개 아 얘네 초콜릿부자야 존나 입에 묻었다고? 가서 닦아줘 음 음 프 필거 같다고? 나 담배 안피어 목소리 좋다구요? 뭔 개소리죠 저거요 라오야 나랑 나랑 현피 뜨죠 아시는데 역전극장님 옆전극장에서 님 그 광대랑 짱뜨세요 이 병신아 콜라가 치킨모니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안 보이세요 맥도날드 한거? 닉네임 바꾸세요 응? 감자튀김과 맥넉 맥넉해서 말해필거 같다고요? 씨바 남자는 맛세이지 뭘 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머리 잘 어울린다고? 고맙다 티셔츠 이쁘다고? 당연하지 내가 이뻐서 그래 라오자지자금님 우리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병신아 평균이야 씨발라마 병신 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자꾸 작다고 주랄이야 소신이가 다섯개 고마워요 VF 아 VF 타봤냐고? 얘네 여기 일친방이세요? 뭐이리 씨바 전부다 각오잡으세요? 깨오 오우 오 진짜요? 12시되서 추천 다시했어요 와 얼마나 개념이 넘치시냐 응? 와 와 어디갔어? 이상민님 어디갔냐 얼굴 치워주세요 네 면상이나 치우세요 그냥 팬닉 달고 오세요 빨리 그래 와 추천 와 난 추천안해 나가세X야 그러면 응 추정안할거면 왜 보고있어 나가 임마 응 얼굴 치워주세요 너도 나가 너 필요없어 저리 꺼져 응 꺼져 자지주름이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다 되게 고마워요 추천했다 뻥치지마 지금 몇몇 60 63명 64명 아 니가 지져서 추천 안 누르는거잖아 감자튀김 먹고 조용하고있어 이빗술에 뭐 바른거냐고? 아무것도 안발라는데? 유얼 빙생 추천 절차 추천합시다 아 오늘따라 왜이리 치칭자 너희들 왜이리 착하냐 어? 추천도 왜이렇게 잘 눌러주고 왜이리 오늘따라 왜이리 질차씨랑 추천을 왜이리 잘 눌러줘요? 에? 시원아 너는 매니저란 새끼가 존나 늦게 들어온다 응? 빠세폭니 초콜릿 다섯개 라자오지님 초콜릿 다섯개 고맙습니다 묶이네 시시말 칠차씨랑 추천해줘 너네 오늘따라 왜그래 어? 야 익숙하지가 않잖아 내 방송같지가 않아 니네가 이렇게 잘 눌러줄 그런 애인지 몰랐어 최수 안녕 왔네 빨리 추천 눌러 열태치 넘었어 이년아 어 빨리 눌러 이 요망한 뒤집애야 어? 응? 빨리 눌러요 아 희알로 뭐라는거야 이 병신같은 새끼 아 놀러달라고? 더 눌러줘 야 이 야 삼백 400명이 넘꼬있는데 지금 안 눌러주는거야? 나빴어 나빴어 나쁘 사람 야 야 혼내줘 애들아 응 오우우우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씩만 해주시구요 그리고 저희 저희빵송은 새로 오신분 반갑구요 최첨원과 저희칼께람 팬클론 니네랑 오랑댕댕랑 한 번씩만 맞춰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리추천과 절차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여기 넘어서 바리추천과 절차 내주시구요 그리고 바리 제 방송을 항상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나 바르지 빨리 놀러와요 그니까 친구들이랑 뭐하고 노냐구요? 돌리빵이요 죄송합니다 경희야 머리 아프면 자 머리 아프면 랩해 뭐래 담배 피는 애가 아이 씨발 조도 지랄이고 야 강아지 햇먹어 줘도 돼? 줘도 되겠지? 응 먹어 지우개 한 번만 해달라고? 알겠어 응 뭐 아니야 잘못말했어 못본거야 앉아 방정복과야 진짜 천재네 추천을 눌러주세요 저 이거 자크라 아 너무 안 눌러주시는거 아니야? 너무하다 너무해 오우야 마 마 마 마 마 마 씨발 마 너무해 추천 안 눌러주고 진짜 뭐야 시청자 존내만한데 안 눌러줄거에요? 요거 해주세요 추천과 즐겨삭기 모바일분들 터치하고 따봉 버튼 해주시구요 또 한 번 터치하시고 깃발 모양 한 번씩만 해주세요 빨리 안해요? 펜닉도 좀 해주시구요 빨리 먹으면 안돼 힘에 적었어 응 빨리 해줘요 와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응? 라차오찌 야 추천 선착 킥뷰 20명 추천 선착 지혜 킥뷰 어 야 추천 선착 야 지혜도 단속방에 있냐 얘들아? 야 추천 선착 킥뷰 5명 응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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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선착 킥뷰 5명 예 빨리요 전에 따고? 전에 언제? 전에 언제? 왜 개빡쳐 재수 저까지 다섯개 감사드려 응 응 응 와 진짜 매니저 개 나빠다 진짜 매니저가 지금 하면 어떡해 시 너도 똑같애 응 빨리요 재현아 넌 했냐? 재현아 넌 항상 아침에 추천하더라 야 16개만 눌러줘 응 16개만 누르면 전원킥뷰인데 16개만 누르면 전원킥뷰야 얘들 몰라요? 야 이거 200개되면 전원킥뷰야 얘들아 응 했지안녕 응 개구라 진짜야 재수야 나 못믿어? 아 진짜야 나 못믿냐 얘들아 나 못믿어요? 추천줄 찾았죠 맞아 좀 해줘요 내가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하는거 봤냐? 거짓말하는거 봤냐? 뭐 두개넘기고 뭐 그래 거짓말이라니까 뭐 안주죠 뭐 예 재현자켓 추천좀 눌러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그래 그래 구라라 응 그래 니네가 뭐 구라라 생각하니까 응 그래 구라라 치자 응 아니 왜 민음아 킥뷰정 뭔소리죠? 아니 왜 슈발이야? 아니 어이가 없니? 응 나갈게 왜 나가 하태야 가만히있어 너 초콜릿 부자잖아 너 킥뷰 있잖아 체라야 아 체수야 왜 자꾸 체라라 부르지? 응 하여튼 나중에 줄께요 매니저 이 양아치들아 니네 맨날 주잖아 내가 니네 내가 매니저 그 이후로 내가 맨날 주잖아요 안그래요? 응? 매니저라는 이유로 내가 맨날 주잖아 안그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제 아프리카 방송 많이 와주시구요 추천줄 찾았죠 자금되들이 듣고 측정